대표님 지난주에 상한가를 지난주에 추천해 주셨던 X10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또 수익이 났는지 좀 지켜보고 또 가봐야 되겠죠? 일단은 방송을 하고 난 다음 날 곧장 상한가가 가면서 나노신 소재라는 종목을 제가 별 5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지금 곧장 상종을 치면서 그 이후에는 일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기분 좋은 상한가죠. 이런 기분 좋은 첫 상한가는 추가적인 상승을 반드시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한가를 갖기 때문에 조정폭이 조금 나오는 것뿐이지 충분한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대신에 단기적인 고점이 한번 형성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간적인 소요가 조금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저는 최소 거래 3만 5천 이상까지는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이제 이 나노신 소재가 한 번 만에 화끈하게 올랐다면 우리가 DKT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DKT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5G 스마트폰에 대한 부품을 공급하게 됐다는 뉴스가 나왔고 추천 이유로 파란색을 보기 힘들 정도로 꾸준하게 이제 적삼을 그리면서 지금 크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일주일 만에 32%라는 경의적인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또 동시효과 시간의 단일가를 보니까 또 2만 원대 넘어있더라고요. 그만큼 내일 정도 되면 재료가 노출되면서 한 번에 재료 노출로 인한 단기 고점이 한번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2만 원 전후로 해가지고는 한 번 이익 실현하고 좀 더 끊어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4월 달에 혈장 치료제 관련으로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 SK케미칼이었는데 오늘까지 보니까 약 90% 가까이 지금 올랐습니다. 꾸준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왔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오늘도 혈장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종목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리 조금 모아간다면 앞으로 또 좋은 성과를 보이지 않을까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난주에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지난주 엑스텐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슈와 관련된 이번 주 엑스텐 종목들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도 세 가지 종목 가져왔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로 먼저 보실 종목 인지컨트롤스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지컨트롤스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한 업체고요. 현대차 기아차에 많은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친환경차로의 사업 재편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림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제26차 사업 재편 위원회에 대한 승인 기업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연료전지 관련해가지고 상하프론테크가 엔진 부품을 사업을 하다가 신규 사업으로 취소 연료전지에 대한 부품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가면서 지금 상하프론테크가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덕양산업이라는 기업이 자동차 내장자를 생산하다가 배터리 경량화라는 부분에 신규 사업이 들어가면서 지금 덕양산업 같은 경우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죠. 유일하게 지금 상장된 기업 중에서 안 가고 있는 기업이 인지컨트롤스입니다. 인지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내연차에 대한 냉각조절 장치를 생산을 하던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친환경차로 넘어가면서 냉각조절 장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지금 거기에 영향을 좀 더 두겠다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바닥권역의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충분한 주가적인 부분의 변화가 저는 가능하다로 판단하고요. 그래서 이런 인지컨트롤스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빠르게 또 두 번째 종목 한번 만나볼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캠트로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산화 소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 이 캠트로스는 2차 전지에 대한 전해질의 첨가액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전해질에 어떤 첨가액을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 2차 전지에 대한 기능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성능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이 캠트로스가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에서 불소수지라는 게 있어요. 그 불소수지에 대한 부분에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하게 됐는데 이 불소수지에 대한 부분이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99%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국산화를 이루면 거기에 따라서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한 천억 정도가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대한 하반경기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주가 추이를 잠깐만 한번 같이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주봉인데요. 주봉상에서 이제 바닷권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넘어오는 흐름이라고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의 국산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인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 3,100원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차라리 이런 종목분들은 지금 보유를 한다면 손해보지 않고 팔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좀 더 눈여겨보신다면 국산화 이슈 저는 충분히 이번 주 안에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세 번째는 이제 혈장 치료제 관련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 기업은 특이하게 진단 키트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십자 MS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는 녹십자 그룹 안에 속해 있는 녹십자 MS가 되겠죠. 이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 당뇨 또는 진단 시약 관련 또 혈액백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혈액백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혈장 치료제가 들어가게 된다면 당연히 이 혈액백을 통해서 납품을 해야겠죠. 당연히 거기에 대한 원심불루기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 기업이 6월 23일 날 진단 키트에 대한 승인을 받고 수출 계약을 이뤄냈는데 신속 진단 키트거든요. 이 신속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우리가 걸렸다 안 걸렸다를 판단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만큼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많은 매출을 나타내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사실 우리가 유전체 분석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뭔가에 대한 장비들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하지만 신속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곧장 해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우리가 150억이라는 매출 자체를 나타낼 수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 또다시 수출용에 대한 허가를 분자진단 키트에 대해서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이 주가에 대한 이슈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 기업을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서 이제 혈장 치료제 관련해서 제재를 생산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혈장 치료제 관련주들은 이슈화가 될 수 있다.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뭐 이슈화뿐만이 아니라 무조건 우리가 이 혈장 치료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내야겠죠 그래야지만 이 코로나가 정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을 담아서 이 녹십제 ms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적인 강좌에 관계가었죠.